어이? 나도 개띠야 안녕 태울아 수현이가 좋은 거 어때? 오늘은 돈 텐트 갖고 왔는데 빨리 피칭부터 해볼게요 여는 게 이상하다 일단은 전부 다 열어줍니다 헉 이제부터 시작해요 휴 폴대가 많아서 폴대 끼는 게 일인데 설치는 되게 간단해요 지안아 뭐해? 나 지란이잖아 굴 먹으려고 모았어요 뭔데? 나무장직도 갖고 왔어 잔디가 없어지기 전에 잔디를 좀 느끼고 싶어서 잔디 캠핑장에 왔거든요 역시 잔디는 이쁜 것 같아 노란색 돔 텐트랑 너무 찰떡같이 잘 어울리죠 아직 날이 안 추워서 문을 많이 개방을 해봤어요 지안아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이런 날씨에 캠핑하는 거 아 날씨 너무 좋다 지난번에도 잔디에서 동 텐트 펼쳤을 때 결로가 많았었거든요 왠지 오늘도 많을 거 같긴 한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면 알겠죠? 왜 이렇게 안 돼? 하나 둘 셋 와 되게 짱짱하네 이거 위너 텐트 설치해야 되겠지? 저희가 잘 쓰는 노스페이스의 러코 트레이에 저희가 노란색 텐트만 치면 이렇게 벌레들이 아주 여기서 파티를 한답니다 위너 텐트 설치 완료 아니 누가 더울이 왔다고 그랬지? 아직 더운데 너무 추워 그래? 엄마는 움직여서 그런가? 저는 아직 덥습니다 나 움직여서 더운 거 같은데 짠 오늘의 집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불멍할 예정이고요 의자 세 개랑 여기 테이블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코롱이랑 제이크라 콜라보한 빅돔 텐트 가져왔고요 밖에다가 쿤스트밤 조명 달아놨고요 안에는 이너 텐트 여기다가 설치하고 여기 여기 예티랑 차저스 박스 여기 옆에 테이블 같은 거 놔뒀고요 저희는 밖에서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건들 다 놔뒀습니다 이너 텐트는 안에 침낭 다 깔아놨고요 오늘도 전기 매트만 갖고 왔어요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막걸리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는 길에 이제 점심을 먹고 와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설치하고 또 막걸리 한잔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는 길에 여기 사왔는데 역시 나 지역 막걸리 홍주 막걸리를 먹겠습니다 홍주 막걸리 한번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안 먹어봤을까나 샀습니다 자 밍밍한 맛이 좀 있어 근데 기본에 아주 충실했다 아휴 기본에 엄청 충실했네 맛이 되게 달거나 그러진 않은데 많이 달진 않은데 이렇게 이렇게 craft 마요 그냥 두번째 숙소 먹 파티 우유 자 거기다 도와주니까 자막을 채워주기 냉동실이 밥먹는 시간 되게 크죠? 이런 크고 멋있는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어 역시 캠핑장은 잔디 많이 춥다 춥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동 텐트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전기매트만 깔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날씨가 지금 되게 푹해요 날이 오늘이 왜 갑자기 푹하지 여기는 홍성에 있는 세울터 캠핑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전부 다 잔디로 되어 있어요 길 건너편에 있는 것도 잔디 캠핑장이에요 이 자리는 딱 나무 밑에 딱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좋은 자리라서 벌써 장박하시는 분이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로 길 옆에 있는 캠핑장인데 차들이 거의 다니질 않아요 점심을 먹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려고요 먹을 걸 많이 갖고 왔는데 배가 불어서 못 먹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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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흐려가지고 조금 서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 보니까 노을이 너무 예쁘고 있죠 색깔 너무 예쁘죠 하늘 색깔 보고 있는 와중에 여기 새우리가 왔어요 새우리 캠핑장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순한 거 있죠 너무 순해 근데 저희가 온 순간부터 한 번도 짖질 않았어요 잘 가 안녕 여러분 지금 6시 44분인데 딸아이가 지금 일어났어요 저희는 아까 점심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희는 간단하게 먹었는데 아이는 이제 밥 챙겨주겠습니다 불고기에다가 밥 볶은 건데 왜 이렇게 맛있어 불고기에다 밥 볶은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불고기가 달달해가지고 맛있네 음 으음! 아, 너무 잘 먹었네. 이 많이 내려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기 막 나무에 막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나는... 그리스마스라... 나 할부인데 좋아서... 밤 되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캠핑의 꽃은 밤이야. 아, 근데 이 시즌에 이제 밖에서 밥 먹고 불먹는 게 이제 진짜 마지막에 다 돼가요. 조금 추워지면 힘들잖아요, 진짜. 오늘 이 시간은 꼭 열심히 즐겨야겠습니다. 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네. 지금 권대사와 같이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딱다ark. 응, 됐다당. 됐다당. 엄마 이거 좀 먹는데? 고마워. 이거 다 먹는다. 안 돼. 이거 다 먹을 거야. 안 돼. 그래. 나 먹을 거야. 엄마 예쁜 척 하지 마라. 뭐? 엄마 예쁜 척 안 했다. 원래 예쁘다. 언니. 핸드아. 나 이거 못 마세요? 나 이거 입고 물건해. 나 이거 입고 물건해. 나 이거 입고 물건해. 나 이거ckerl and the garbage. 저희가 오늘도 난로는 안 갖고 오고요 이렇게 온풍기 갖고 왔는데 이 온풍기 과연 오늘도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해줄지 돔 텐트에다가 저 작은 온풍기 하나 틀었을 뿐인데 20도네요 잘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새울이? 쭈쭈쭈쭈쭈쭈 쭈쭈 쭈쭈 아이구구구 그 때 뭐지가 chose 사는 거가 이제 안까지 지 get to the sea 외출한 위로 роз을 사는 것 같아요 잘 잤어? 집사2장 집사2장 이 텐트 쓰는 날은 결로가 항상 이렇게 많아. 이렇게만 가위로 썰거야. 두꺼운 물을 부ып고 이라는 단한 재료. 이제 마지막으로 바체산. 저쪽으로 배우는 버섯을 넣어야 되는데. 봐도 돼, 봐도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